관세음보살 먼저 원성취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살바다라사다야시베훔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불굴토를 생각하면서 구독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또 주위에 공유해서 포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쉬운 최고의 명상법, 가장 쉬운 최고의 명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명상이 대세입니다. 명상은 참 나를 찾는 수행으로서 모든 인류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방법도 수천 가지입니다. 참으로 닭이 망양하여 종잡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 사색하고 연구하고 체험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쉽고도 간단한 그런 명상 방법을 제 나름 찾아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큰 이익과 소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관세음보살님을 또렷하게 자주자주 또 올려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또렷하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바로 관하는 거죠. 앞에 사진을 둬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꼭 관세음보살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이 계시면 그 부처님을 관하면 됩니다. 단정히 앉아서 좌선의 자세로 앉아서 먼저 관세음보살님의 이미지를 또렷하게 떠올려라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 상호 또는 관세음보살의 상호를 아주 또렷하게 자기 머릿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것이 좀 잘 되면 그 머릿속에 넣은 관세음보살의 그런 이미지를 자기 얼굴로 가져와야 돼요. 자기 얼굴에 만일에 사진을 본다면 앞에 놓여진 부처님 사진 관세음보살님의 사진을 또렷하게 자기 얼굴에 갖다 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에 관세음보살의 눈을 자기의 코에 관세음보살의 코를 자기의 입에 관세음보살의 입을 자기 전체 얼굴에 관세음보살의 상호를 그대로 클로즈업 시켜서 갖다 두라 이겁니다. 이것만 잘 때도 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관법, 빛바사나 수행의 결정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나 설 때나 어디 갈 때나 염주를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늘 관세음보살님의 상호, 그룹한 상호를 자기 얼굴에 그대로 갖다 놓고 그걸 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의 상호가 자기 얼굴에 이렇게 또렷하게 새겨진 것을 그 무엇인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고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그대로 갖다 두고 그 관세음보살님을 보는 관세음보살님을 응시하는 그 무엇, 그 무엇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또렷하게 보고 있는 어떤 당체의 주인공이 있을 텐데 그 주인공 당체에 대해서 현재 관세음보살님을 또렷하게 보고 있는 주인공 당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을 현재 내가 보고 있는가, 관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자기 얼굴에 관세음보살님 이미지를 분명히 새겨라.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보는 또 다른 나, 주인공을 다시 찾아라.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보는 주인공 당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화두에 있어서 이 무엇인가? 시산마라는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엇인가? 관세음보살님을 또렷하게 보고 있는 당체가 분명히 있는데 이 보고 있는 당체 도대체 무엇이 현재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있는가? 무엇이 현재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있는가?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완벽한 명상 수련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또렷하게 자기 얼굴에 새기고 그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을 또렷하게 새기고 있는 당체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또렷하게 관하고 있는가? 관하고 있는 당체, 관하고 있는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관관음자 시계신마라 관세음을 보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들어간다면 완전히 빛바사나 수행과 화두 수행을 겸한 완벽한 명상이 된다. 완벽한 참선 수련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쉽고도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을 실행을 하면서 자주자주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수행이 자기 자신이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을 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관하면서 관하는 주인공 다시 찾기. 대단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제가 이 방법을 창안하긴 했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승관상수라 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승관상수, 관세음보살님을 관하면서 선, 관세음보살님을 관하고 있는 당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현재 관세음보살님을 관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단히 한번 연습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